최신 인기가요 금주인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데뷔한 지 2주일이 채 안된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신인입니다 SBS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를 통해 얼굴과 실력을 먼저 알린 6명의 소년 TNX 개성 강한 소속사 피네이션 최초의 몰그룹 싸이 대표님의 끼를 똑 닮은 TNX는 못 맞지? 오늘은요 TNX의 서열 막내 리더 태훈 다정한 차도남 경준 쿨키리 상남자 막내 성준과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달려봅니다 가짜 유재필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지의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TNX 모셨습니다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All the way up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반갑습니다 리더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내에서 서열 막내 리더 최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NX의 다정한 차도남을 맡고 있는 우경준입니다 아따나 네 TNX 내에서 쿨 큐티 상남자를 맡고 있는 오성준입니다 아니 앞서 소개한 수식어가 좀 마음에 드셨어요? 어땠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괜찮았어요? 경준씨 마음에 들어요? 좋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막내 좋았어요 아 이게 2주만에 모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라우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정말 너무나 멋진 TNX로 탄생이 됐는데 네 저는 본 영상이 정말 많았었는데 TNX 영상이 아니 2주밖에 안 됐나 또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네 본인들은 어때요? 2주 실감이 좀 납니까? 어 네 이게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팬분들을 실제로 음악방송에서 뵀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때부터 실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어저께 인기가요 할 때 응원법 정확하게 들리던가요? 아 네 잘 들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는 응원법이 안 들렸잖아요 네 무대할 때 어땠습니까? 어 이게 응원법이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드디어 데뷔했구나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응원법이랑 안 헷갈렸어요? 본인 원래 카운트하던 박자랑? 어 저는 이제 너무 너무 잘 해주시니까 이게 다 뚫고 나오길래 이제 어 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박자를 그치 무의식 중에 응원법 갑자기 따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박자 카운트가 내가 연습한 카운트랑 좀 다를 수도 있고 경준씨 같은 경우는 인트로를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땠어요 그때 응원법은 들리고 그때 최대한 그냥 연습한 대로 이제 익혀서 잘 이제 틀리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인기가요 보신 분들은 뭐 세 분의 또 멋진 모습을 보셨을 테고 이제 데뷔한 게 실감이 이제 슬슬 또 이제 날 겁니다 앞으로도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TNX 주인공인데요 네 추억의 데뷔곡 예전에 사랑받았던 데뷔곡 어떤 음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즘 데뷔곡 요즘에 또 데뷔곡으로 큰 사랑받는 곡들 많이 있잖아요 네 크로스 차트로 왔다 갔다 이어 드릴 겁니다 먼저 추억의 데뷔곡부터 시작할게요 네 데뷔곡으로 가요계의 문을 당당하게 푸시푸시했죠 대체불가 썸먹힌 시스타의 푸시푸시가 추억의 데뷔곡 7위 차지했습니다 시스타 푸시푸시 흐르고 있습니다 시스타의 효린 씨가 요즘에 퀸덤2에서 날개 달았어요 와 날아다니죠 날이가 났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분과 많은 분들이 라우드를 기억하실 텐데 사실은 싸이 씨와 박진영 씨 앞에서 뭔가를 다 딱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예리하게 딱 보고 계신데 그럴 때 어떤 생각으로 긴장을 좀 풀고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준비하셨는지 아무래도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긴장을 오히려 의식을 하면 긴장이 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는 오로지 노래에만 집중을 하는 게 긴장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리더 태훈 씨답게 경준 씨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네 저도 태훈 씨랑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그냥 최대한 긴장 안 했다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무대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체면을 걸면서요 아 근데 방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인인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태훈 씨랑 같이 태훈이랑 같이가 아니라 친구잖아요 태훈 씨랑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따끈따끈한 신인인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도 지금 좀 긴장됩니까? 러브게임 어때요? 전혀 긴장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나 이게 정말 참 힘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한 주에 많은 노래도 소화해야 되고 많은 안무와 가사를 숙지해야 되다 보니까 무대 하나하나 할 때보다 정성을 담는 거랑 숙지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 그렇죠 사실 시간이 더 많았다면 더 디테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여러분 라우드도 영상 검색하시면 세 분의 모습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7위 공개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TNX 나갑니다 따르릉 가요계 핫 루키가 떴습니다 비네이션의 최초 보이그룹 TNX의 비켜가 요즘 데뷔곡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거 처음에서 녹음 과정이나 이런 것들 영상 봤는데 너무 곡이 멋있더라고요 비켜라 비켜 해서 나 마음을 다 뺏겼거든요 정말 비켜야 될 것 같은 세 분은 음악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정말 너무 멋있었고 처음에 이 노래를 딱 듣자마자 우리가 이 노래로 데뷔한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어요 곡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혹시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것들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막낸데 이렇게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까라고 아무래도 어렵죠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 어렵죠 인트로를 맡았던 경준씨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 딱 제가 인트로 파트 이제 분매를 받았을 때 인트로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인트로를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담이죠 중요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연습 진짜 많이 했고 이제 다 찢어버려야겠다 그런데다가 또 안무에도 등에 올라가는 안무를 경준씨가 또 해야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게 더 부담이었습니까? 인트로가 더 부담이었어요? 등에 올라타는 안무가 더 부담이었어요? 녹음할 때는 이제 인트로가 부담이 됐는데 이제 안무가 나오면서 이게 안무가 이제 댄서분들 이제 올라가야 되는 안무로 나와가지고 이제 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또 연습할 때 이제 엄청 죄송하고 이제 엄청 힘드셨거든요 댄서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브리지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춤추면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아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 빠지니까 네 다리 힘 안 빠지게 그러면 정말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끝까지 네 아니 태훈씨는 뮤직비디오를 아니 어떻게 3분을 매달려 있었는데 3초가 나왔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그때 짧게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뮤비 촬영 첫날 첫 촬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3시간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네 뮤비에는 3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시간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3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뮤비 리액션 보면서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뮤비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3시간 올라가 있었는데 3초가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 솔직히 많이 아까웠습니다 어 혹시 삐지셔서 또 연습실 보컬실 들어가셔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비하인드나 이런 걸로도 영상이 좀 공개되면 좋은데 아직 그럴 계획은 없죠 네 예 많이 아쉽네요 어 많이 아쉬워요 근데 원래 그렇게 많이 촬영하고 몇 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혹시 아직까지 우리한테 안 알려진 뮤직비디오 촬영했을 때 비하인드 있습니까? 어 뭐 이거 좀 고생을 했다던가 아 아니면 이걸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아 저희가 그 마지막에 보시면 다 같이 이렇게 세트가 있는데 그걸 부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냥 너무 이번에 격파가 격파가 전부 너무 날려서 너무 날려버리니까 예 다 사라져 네 그 장면에서 좀 다친 사람이 있어요 아 부숴야 되니까 네 다리에 쥐 나거나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태현씨도 다리에 쥐 나고 네 맞아요 마지막 날 네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마사지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네 다리 허벅지쪽 뒷면에다가 네 피를 뽑으셨어요 아 짝짝짝 뽑아가지고 네 그렇게 한 상태로 이제 다시 촬영 들어가고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촬영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왜냐면 쥐가 한 번 나면 또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강한 또 방법을 쓰셨구나 네 무서웠어요? 그 원래 제가 주사를 좀 무서워하는데 그래 무섭지 무섭지 피를 뽑으신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치 당연하죠 그럼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급박해서 뮤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참고 딱 했습니다 그러면 뽑고 나서 바로 또 초입이 된 거예요 아니면 피를 근데 그게 주사로 이렇게 쭉 뽑은 피가 아니라 네 뚫어서 나오게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아프진 않았어요 정말 태훈씨의 피가 그냥 섞인 뮤직비디오 피땅 눈물이네요 정말 데뷔 뮤직비디오에 본인 우리 리더의 피를 갈아 넣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진짜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6위 공개합니다 노래 잘해 노래 잘해 악기 잘쳐 곡 잘 만들어 비주얼까지 잘했던 꽃미남 밴드 씨앤블루의 외토리아 추억의 데뷔곡 6위 차지했습니다 외토리아 엠레븐 엠레븐 콩스니 포즈도 지금 레이시가 전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분 콩스니 포즈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귀여워 콩스니 포즈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막내는 막내니까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 진짜 저는 예전에 빗속에서 부르는 거 보고 사실 막내라고 다 트렌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트렌디합니까 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또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혹시 뭐 형들이나 우리 팬들한테 알려줄 거 있어요? 형들이 그 신조어 같은 걸 잘 모르더라고요 네 신조어 너무 좋아해 저 한번 알려주고 가요 뭐 있습니까 아무거나 괜찮아요 혹시 알잘딱갈센이라고 하죠 아 그거는 알잘딱갈센 너무 오르겠는데 아 모르겠는데요 알잘딱 알잘딱갈센 알잘딱갈센 아 근데 이 신조어는 거의 한 1년도 넘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알잘딱갈센 알면 잘 닦아라? 아 모르겠는데 아 검색해 주시고 알아서 잘 깔끔하게 센스있게 아 그거요 또 하나 또 알려주세요 뭐 콩순이 포즈 이런 것도 어 콩순이 모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좀 오래된 거긴 한데 반모 이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아 반모 반모요 반모 반모 반달모 아니면 힘들어요 가끔 그걸로 저희 놀리더라고요 아 놀려요 아니 그러면 인기가회에서 두 분의 엔딩은 저희가 어제 잘 봤는데 하트를 우리 막내 엔딩은 못 봤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혹시 엔딩으로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형들이 깨물 하트나 작은 하트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또 뭐 해야될까요? 큰하트로 엔딩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 큰하트 한번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려요 여러분 땡스 여러분 큰하트 완성을 시켰습니다 TNX의 큰형님 맞아요 나중에 또 엔딩 나오면 큰하트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5위 공개합니다 타격적인 스타일링으로 데뷔하자마자 이슈머리를 한 걸그룹 포미닛의 핫이슈가 추억의 데뷔곡 5위 차지했습니다 포미닛 핫이슈 흐르고 있습니다 포미닛은 무대 위에 4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TNX 앨범 중에 180초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갑자기 생각하게 됐어요 180초면 뭐야 몇 분이야 3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3분보다는 왠지 180초 이게 좀 더 임팩트 있잖아요 이거 녹음할 때 혹시 에피소드 있습니까? 이게 녹음할 때 저희 권영PD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땡스들 홀린다 생각하고 라고 하셔서 그런 느낌을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3분에 정말 입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본인의 입덕 포인트 혹은 추천해 주셔도 돼요 우리 경준씨의 입덕 포인트는 이거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경준이 형은 굉장히 겉보기에는 차가운 매력이 있지만 다정하다? 알고 보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 그러면 뭐 어제 오늘 2주 사이에 특별히 형한테 다정한 거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막내가 보기에 아니면 오늘도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대기실에서 과자 하나 더 챙겨준다던가 먹으라고? 네 다정한 매력이 있어요 다정한 매력이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다정한 거 같아요? 그럼요 우리 막내의 입덕 포인트 뭡니까? 막내 딱 이제 성주이가 막내로서 이제 뭔가 이 곡을 할 때 좀 더 어떻게 해달라? 성숙해지고 막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아요 막내지만 좀 귀여운 게 있는데 막내지만 곡의 소화력이 좋다 안전매력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본인도 인정이죠?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막내가 형들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이 나이대 1년은 차이가 커서 근데 막내가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음색하면 성준씨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리더는 입덕 포인트 우리 뭘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태훈이 형은 아무래도 그런 다정함? 다정함 태훈이 형은 또 다정한 리더거든요 네 항상 멤버들 챙기느라 아니 근데 다정한 리더인데 서열이 꼴찌라 어때요? 아니 어떻게 해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니 어쩌다 이렇게 서열 꼴차가 된 거예요? 뭔가 저희가 그렇게 서열을 나누는 편이 아닌데 제가 저를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 카리스마 리더는 아니니까 그죠? 네 제가 엄청 또 카리스마 만 있는 타입은 또 아니어서 네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아 여기 또 막내 온탑인데 그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막내 온탑 성준씨 그런거 같습니다 아 막내가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네요 네 형 좀 잘 챙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저께 인기가요에서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쫙 이동을 하는데 네 네 네 네 아니 거기 조금 더 나와서 자신있게 추셔도 됐는데 왜 왜 이렇게 잘 약간 눈치 보시는 것 같았어요 왜 왜 작게 쳤어요 아 아 제가 너무 마음속에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렸죠 그래 좀 더 나와서 크게 쳐주시지 네 다음에는 진짜 카메라를 잡아먹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너무 데뷔한지 얼마 안되서 좀 나서기가 수줍었어요? 아무래도 네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멋진 장면이었는데 너무 짧게 봐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5위 공개할게요 I love myself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당당한 노래로 큰 사랑을 받았죠 모든 매력이 다 있는 있지 선배님의 달라달라가 요즘 데뷔곡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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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술만 넘어주라 하지마 넌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박서현의 러브게임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TNX의 태원경준 성준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TNX 러브게임 혹은 TNX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4위 공개합니다 퍼포먼스 10점 노래 10점 비주얼 10점 짐승돌 2PM의 10점 만점의 10점이 추억의 데뷔곡 4위 차지했어요 10점 만점의 10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4위 공개합니다 국민 프로듀서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분들이죠 최강조와 워너원의 에너제틱이 요즘 데뷔곡 4위 차지했습니다 워너원 에너제틱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TNX 멤버 중에 에너지 제일 넘치는 멤버 한 명만 뽑아주세요 아무래도 저 같아요 이유는요? 제가 체력적으로 잘 지치지 않는 것도 있고 깨어있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러면 아침에 가장 일찍 기상을 하는 멤버예요? 네 알람 한 번에 바로 깨요? 아니면 알람도 없이 깨왔어요?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맞춰서 깰 때도 있고 와 대단하다 벌써요? 대단해 아니 보통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보통 그런데 아니 벌써 02잖아요 아니 벌써 세상에 우리 막내는 어떻게 기상시간 알람 바로바로 들어요? 아 저는 알람 듣고 진짜 못 일어나네요 아 그래 여기 바뀌었네 또 그러니까요 막내도 못 일어나고 아이고 아니 그래서 태훈씨는 그렇게 체력이 좀 좋은 게 어렸을 때부터 뭐 축구도 좀 하고 뭐 수영 뭐 이런 것도 운동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어 아무래도 그 운동에 영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빠랑 굉장히 많은 운동을 같이 해가지고 많이 하죠 뭐 양궁도 그렇죠 양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스포츠로 배웠다기보다 취미로 취미로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아육대회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많은 요즘에 스포츠 예능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많은 종목들을 배웠지만 그래도 나는 이 종목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오면 나 제일 좀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뭐 축구 뭐 포함? 사실 저는 스포츠 어떤 예능이든 다 너무 좋고 아 너무 좋고 네 제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자신 있는 거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축구가 아닐까 아 왜냐면 종목을 다 출전을 못 해요 사실 그렇죠 뭐 양궁이나 뭐 골라야 되거든요 네 수영 뭐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그럼 축구를 네 얼마 전에 손흥민씨 득점한 했잖아요 어 봤습니다 네 아 그거 실제로 봤어요? 아 영상으로 영상으로 봤는데 네 아 요즘에 축구 잘 보고 있어요?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 중에 이 축구 선수로 좀 뛰어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나중에 추천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같이 축구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추억의 데뷔곡 3위 공개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나 너무 예뻐 그녀를 보면 미쳐 하지만 이젠 지쳐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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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풋한 소년들이 누나 찬양하며 가요계에 데뷔했죠 Always 빛나는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가 추억의 데뷔곡 3위 차지했습니다 누난 너무 예뻐 흐르고 있습니다 샤이니 키씨가 현재 놀토에서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펜엑스 멤버들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여기서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저 너무 있어요 어디요? 런닝맨 아 이유는요? 제가 런닝맨 광팬이어서 그리고 또 스포츠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잘 쓰니까 네 1편부터 다 봤습니다 1편부터요? 우리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우리 TMX 리더 태훈씨 앞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뜯을 자신 있어요? 잘 뜯을 자신 있습니다 아니 런닝맨 나가서는 축구해야죠 축구 아 축구로? 왜냐면 그 김종국씨하고 축구 한번 해야죠 그날이 오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해요? 저는 또 꽃고무 오 오 너무 나오고 싶어서 아 그 이유는요? 왜 좋아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또 그런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리액션 굉장히 잘 할 자신 아 그래요? 약간 진지하게 듣고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맨날 보거든요 네 그래 항상 보듬 프로그램에 나가야 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우리 성준씨는 어때요? 아 저는 아직 생각해본건 없는데 어디든 나가면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팀원 중에서는 개인기가 가장 많은 멤버가 누군가요? 현수씨인가요? 누구에요? 성준이요 아 성준씨에요 성준씨에요 성준씨 네 어렵게 오늘 모셨는데 뭐하나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막둥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아재개그 치는거에요 아재개그요 나 아재개그 너무 좋아해요 신선한데? 네네 우리 막내가 하는 아재개그 고모 년생의 아재개그 네 네 내과의사 선생님들이 몇시쯤 퇴근하시는지 아시나요? 내과의사 선생님들이 몇시쯤 퇴근하느냐 내과의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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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4시 아니에요? 6시? 내과의사 선생님이라서 4시경 아 4시경 아 4시경 아 4시경 아 4시경 아 재밌는데요 아 재밌는데요 되게 담백하게 말하니까 웃기다 아 재밌는데요 하나 더 해줘요 유모차를 타면 긴장되는 이유가 뭘까요? 유모차를 타면 긴장되는 이유? 유모차를 타면 긴장되는 이유? 유모차를 타면 긴장되는 이유 모르겠는데요 유모차엔 애가 타서 애가 탑니다 애가 타면 긴장해야 되고 애가 타서 애가 타서 괜찮은데? 아니 이런거는 평소에 듣고 좀 외워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 본인이? 애가 타서 이런거 창조에요? 네 창조하면 대박이겠다 아 이거는 그 어디에서 베낀게 아니네 그러네요 애가 타서 제가 보고 재밌어서 가져온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말이 돼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어 애가 타서는 만든거 나중에 또 만든거 지금 또 기억나는거 없어요? 만든거 네 어 뭐 갑자기 또 부탁드리면 생각이 안날 수도 있는데 스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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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스님이 길을 물어보시면 스님 스님 길을 물어보시면 나무 아비다블 뭐 어떻게 얘기했죠? 절로가 아 절로가 절로가 이것도 만든거에요? 그렇죠 박수 와 이거 진짜 창조한거라고요? 네 처음에 몰랐어요 아니 대단하다 대단해 꼬꼬 아재가 따로 온네 진짜 꼬꼬무에 가서 이런 개인기를 못 펼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아는형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절로가는 진짜 센스있다 아니야 두개 다 센스있어서 애가 타도 아니 평소에 보통은 다 키워드를 적어놓고 작사 쪽에 이렇게 많은걸 상상하는데 우리 막내는 좀 다른 분야로 이런걸 생각을 하네요 네 나중에 작사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거 같아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런건 이제 주로 랩으로 들어가야되죠 멜로디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내과에서 퇴근해 신경 이러면 안되니까 앞으로의 또 예능에서의 우리 막내의 활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괜찮았어요 이번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3위 공개합니다 걸크래쉬한 컬러 블랙과 러블리한 컬러 핑크의 매력을 다 가진 걸그룹 블랙핑크의 휘파람이 요즘 데뷔곡 3위 차지했습니다 희파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 분이 극강의 케미를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팬엑스에서도 태훈씨하고 경준씨가 네 나이도 동갑이고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떤 케미입니까 둘은 뭐 톰과 제리 케미도 있고 뭐 여러 케미들이 있는데 어떤거 같아요 저랑 경준이는 사실 엄마 아빠 이미지가 강하다 누가 누가 아빠입니까 경준이가 아빠의 존재하고 있고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 예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성격이 좀 그런거 같은데 경준이한테 멤버들이 생각하는 경준이 입이 되게 무거워서 무뚝뚝한 그런 면 때문에 아빠라고 불리고 저는 다정하고 그런 면 때문에 엄마라고 불려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두 분의 케미는 잘 맞는거 같아요 막내가 보기에 아 애매한가요 바로 답이 안나오는데 케미 완벽한거 같습니다 두 손을 꽉 잡고 아니 그 룸메이트는 경준 성준이 룸메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정한거에요 이게 사실 원래 룸메이트는 저가 아니었어요 원래 룸메이트는 준혁이 형이었는데 오 근데요 준혁이를 깠어요 아니 준혁이 까였어 준혁이 탈락했어 짐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아니 준혁씨는 뭔 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봤어요 패션 아이템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옷도 많고 액세서리도 많고 다 많아서 근데 우리 막내는 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경준이 형과 옷을 공유해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 옷도 공유한거에요? 아 오늘은 옷을 아 아니에요 근데 사실 옷을 공유하는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가 옷을 공유하게 됐어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옷을 살 때 만약 이게 4만원이면 티셔츠 한 장이 4만원이면 여러 번 사야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 2만원 2만원씩 해서 같이 사서 더치페이로 그렇죠 괜찮네 그러면 처음부터 쇼핑할 때부터 그러면 같이 마음을 맞춰야되네요 상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오 그래서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렇지 왜냐하면 보통은 따로따로 사가지고 나중에 한두 번씩 입다가 바꾸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 구매때부터 그러면은 너무 신기한데요 네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게 구매하면? 어 저희가 생색내거든요 왜 또 내 옷 입었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동구매인데 그렇죠 공동구매니까 그럼 향수도 못 뿌리겠네요 약간 같은 향수 뿌리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향수도 공유하는 편이에요 향수도 공유해요? 어 취향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사실은 좀 두 분이 또 다른 느낌을 추구할 것 같기도 한데 패션 아이템은 잘 맞나봐요 마음이 네 아 굉장히 좀 특별한 예 그런 구매를 근데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약간 따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네 네 도치페이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개성이 강해가지고 그렇긴 하죠 나중에는 두 분 따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소에서 담당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숙소에서요? 우리 리더는 뭐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멤버 기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본인이 눈이 이제 일찍 탁 터지니까 네 일찍 끄니까 그래 그건 좀 재능 기부죠 사실 사실 알람 시계네 그렇죠 우리 막내는 뭐 담당입니까? 또 저는 어 웃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웃음이 끊기지 않게 아 웃음? 뭐 아재 개그 이런 거 한 번이면 형들 많이 웃을 것 같아요 깨르르 깨르르 되죠 우리 경준씨는? 아 저는 제가 뭘 담당하고 있죠? 아빠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듬직한 네 맞습니다 다정함을 담당하고 있나요? 네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데뷔곡 2위 공개할게요 데뷔하자마자 신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실력으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대체불가21의 파이어가 쇼의 데뷔곡 2위 차지했습니다 파이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데뷔곡 2위 공개합니다 우아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트와이스 선배님의 우아하게가 요즘 데뷔곡 2위 차지했어요 우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최근에 트와이스 멤버들 개인 인별그램이 개설됐습니다 TNX도 공식 계정 있잖아요 아무래도 셀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 셀카 가장 잘 찍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이 다른 멤버보다 조금 더 우월합니까? 좀 뭔가 팬분들이 원하시는 느낌을 잘 캐치해서 찍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팬분들이 원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형들한테도 좀 어필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인기가요 가서 포토존 있잖아요 있죠? 계단계단 계단이죠? 그런데 형들 데려가서 잘 찍고 그리고 귀엽게도 했다가 멋있는 모습도 가지고 보여주고 다크하게도 했다가 인기가요 계단 옆에 들어가봤어요? 시도해봤습니다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셨어요? 형들 들어가 봤습니까? 아니 안해봤습니다 대기실에서 약간 쉬고 있네 그 옆에다가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나중에 인증샷 한번 부탁드려요 형들하고 가서 혼자 들어갔어요? 해본거죠? 저 안내보더라고요 형들이 궁금해가지고 살짝 트렌디함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렇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기분인지 사진 인증샷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카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다른 분들도 셀카를 많이 찍기 때문에 일단 각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면이나 이렇게 말고 좀 위에서 아 위에서 자신있는 각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미소가 떼어야 돼요 아 미소가 있어야 되구나 미소가 있어야지 여러분 살짝 위에서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셀카 팁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나오더라 이런 거 있어요? 살짝 위에서 찍는 거는 공통된 것 같아요 네 그건 필수인 것 같고 네네 유니크함이 있나요? 유니크함 네 저는 사실 원래 왼쪽 면이 잘 나와서 왼쪽 면만 찍었었는데 네 오른쪽도 시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은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여러 장을 촬영해라 네 그거 좋은 팁이죠 우리 경준씨는 뭐 아무데나 찍어도 다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경준씨는 뭐 얼굴 천재라 조각이지 네 혹시 팁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어 뭔가 자신의 얼굴을 어디가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걸 좀 공부하면서 네 알면서 이제 찍으면 더 잘 나오는 거 같아요 경준씨는 어디가 잘 나와요? 다 잘 나오니까 어디가 본인 생각에는 어느 쪽이 마음에 듭니까? 어 저는 이제 눈이 짝눈이어서 네 왼쪽만 쌍꺼풀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왼쪽 면이 좀 더 잘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는 쪽 얼굴이 본인 더 좋아요 네 네 짝눈이 많이 없습니다 이대휘씨가 또 짝눈이잖아요 어 근데 그 짝눈인 분들이 굉장히 신비한 매력이 있거든요 본인은 쌍꺼풀이 있는 쪽이 좋다 네 없는 쪽도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없는 쪽에는 코에 점이 있네요 네 점이 있어요 또 매력적인 점이 있습니다 본인들 셀카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추억의 데뷔곡 1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가 나온 지 15년 됐다는 거 실화? 어제 나온 노래라 해도 안 어색한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추억의 데뷔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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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난 세계에 흐르고 있습니다 뭐 소녀시대는 15년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고 리얼리티도 엄청 많이 찍었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뭐가 가장 행복했고 지금 생각하니까 뭐가 가장 좋았어요? 열기구 탔을 때요 열기구 탔을 때도 그렇고 많이 했잖아요 열기구 탔을 때도 엄청 좋아 보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경준씨 많이 무서웠어요? 네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그거 안 타봐가지고 혹시 약간 무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덜 무섭다? 그냥 저는 그냥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처음에 이제 와 진짜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계속 했다가 맞아 무서워 이제 막상 멤버들도 옆에 있으니까 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적응하면 그 다음에 괜찮죠? 네 맞아요 10분 정도 만약에 혼자 탔어야 됐다 그러면 힘들었지 않았을까요? 네 절대 안 탔을 거예요 맞아 근데 꼭대기 올라가니까 좋긴 해요? 네 너무 탁 트인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좀 풀리는 마음에 힐링이 와요 네 추천 추천? 추천하고 싶어요? 열기구 고송포증이 없으신데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습니까? 리얼리티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뭔가 데뷔 전에 이렇게 형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쌓지 않았나 생각해서 행복했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행복했다 앞으로 또 혹시 우리 멤버들끼리 여행을 갈 수 있다면 혹은 투어 나갈 때 첫 나라는 이 나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멤버들이랑 가보고 싶은 데가 나라 네 괌 휴양지네요 더위 이런 여름 나라를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땡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땡스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또 인도네시아어로 노래 하나 불러주시면 진짜 또 좋은데 인도네시아어네요 네 그리고 경준씨는 저는 미국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네 아직 한 번도 못 가보고 원래 호두는 잘 아는데 그쵸? 경준씨가 경준씨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우리 영어로 TNX가 데뷔했다 앞으로 많은 서포트 부탁한다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땡스자 여러분께 네 Hey guys we're TNX Hope you guys enjoy it out 아 아 아니 괜찮아요 편하게 편하게 아니 데뷔했다 우리 이제 그쵸 Hey guys we're TNX We finally debuted Hope you guys really enjoy our music our album Please keep on supporting us Thank you for the love Thank you guys Thank you guys Love you thanks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 기장님처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13명 모두 격하게 아끼입니다 각양각색의 매력이 돋보이는 자체제작 자체제작 돌 세븐틴의 아낀다가 요즘 데뷔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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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아낀다를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아 자 오늘 저하고 처음 방송 같이 했는데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빨리 갔어요 시간이 오늘 막내 어땠습니까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도 아재개그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진씨 재밌었어요 예 경진씨 어땠습니까 네 엄청 좀 긴장도 했지만 이제 이렇게 벌써 끝난... 벌써 끝난 지 몰랐어요 네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TNX 세 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요 더 좋은 앨범으로 다음에 다시 돌아와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TNX 따랑해요로 귀엽게 알겠습니다 하트랑 부탁드립니다 둘 셋 TNX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TNX 따랑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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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herine 박소연의 러브 러브 게임 러브 러브 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를 하는 박소연의 러브 게임